네, 우리 최강중등입니다 찬양도 너무 멋있고 또 반주도 우리 중등부 랩런트가 했는데요 오늘 이 찬양 가사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 중등부에 다 성취되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최강중등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큰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중구동부 전도사로 한 10년 좀 넘게 했는데 아마 우리 홍하람 전우사님이 그 마음을 고동부 랩런트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중등부 랩런트가 제일 어려울 겁니다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 전우사님 또 우리 교사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최강중등부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랩런트들이 오늘 두 가지 성경구절 그대로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하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도 가겠습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의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마태복음 9장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한 가지의 사액이 나오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병 그리고 정신적인 모든 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약한 것 염려하고 불안하고 미래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부분들 모든 약한 것들이 다 고치시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말씀이 우리 모든 송도림과 또 우리 모든 렘너들이 가는 현장에 모든 병 그리고 약한 것들이 치유되어 있는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론에 저와 여러분이 꼭 현장에 세워야 할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망대이기도 합니다 빛을 발하니까요 여러분 꼭 학교 현장 그리고 지역 현장 직장 현장에 꼭 세워야 할 시스템이 있고 망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라빵이죠 이 다라빵은 복음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무엇이 치유되어야 되냐면 가난도 치유되어야 되고 무능도 치유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질병도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라빵을 하는 것은 말씀 가지고 가난한 사람 무능한 사람 질병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리고 다라빵은 말썸으로 양육이 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여기 마태복음 9장이 있듯이 추수할 일꾼 제자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나오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다라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하고 있고 또 치유 다라빵도 하고 있어요 제가 치유 다라빵 하는 분이 오네시모와 같은 분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또 무능한 본인 말로는 참 무능하다고 하는데 그분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복음의 능력을 계속 알려줍니다 그게 다라빵이죠 치유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사역자들이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서 다라빵을 하는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무능하고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과 또 여러분들이 다라빵을 통해서 출수할 일꾼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지금 다라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또 여러분들 지역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게 현장에 세워야 할 시스템과 망대입니다 그리고 팀 사역이 있어요 팀 사역은 뭐냐 하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만남을 가지려고 하면 복음밖에 없습니다 말씀 가지고 있으면 좋은 만남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랩렘트들이 항상 말씀이 가슴 속에 있으면 너무 중요한 만남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5인 1조라는 전도팀도 구성이 돼요 5인 1조라는 전도팀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게 팀 사역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친구도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스승도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또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기잖아요 그러면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좋은 만남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업하는 우리 중객자분들도 사실은 사업은 또 만남의 축복이 되어져야 사업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계속 사기꾼을 만난다면 어떻게 사업이 되겠어요 제게도 만남의 축복으로 함께 중요한 사업을 함께해 나갈 그 만남의 축복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보고만 해서 말씀 안 해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장에 미션홈의 축복도 받아야 되겠죠 미션홈이 뭐냐 가정사역입니다 가정교회죠 야손이라는 제자가 나와요 이 야손이라는 제자가 자기 집에 가정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 야손이라는 집에 가정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이 교회가 대살로니까 교회가 되어집니다 대살로니카 지역을 보고만은 너무 중요한 미션홈 사명 가진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도 기도도 전도가 계속 포럼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또 우리 교육자분들도 또 우리 교사분들도 미션홈을 하고 있어요 이 미션홈을 통해서 중요한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포럼하는 그런 중요한 현장의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랩뉴트 때부터 이것을 하나하나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중직자들 보면서 우리 후대들도 이 미션홈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전문사역입니다 전문교회죠 전문사역 전문교회가 뭐냐 학교에 말씀운동하는 것과 직장에 말씀운동하고요 또 이 사업처에 말씀운동하는 것이 전문사역입니다 학교에 말씀운동 우리 학생들을 살리고 또 지역에 말씀운동하고 내 직장에서 말씀운동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사업처에서 말씀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빛의 경제의 축복 그냥 경제가 아니라 보통은 다 흑암 경제예요 돈과 경제가 흑암으로 가는데 우리는 전문사역을 통해서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말씀운동 또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말씀운동 그리고 사업처에 내가 하고 있는 사업처에 말씀운동하는 것이 바로 전문교회고 전문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지교회죠 지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지역보고말을 하는 데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보금화하는 곳이죠 그냥 보금화하는 게 아니라 전도 캠프라는 빛을 바라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지교예요 내가 있는 지역 상인동 지역 또 두류동 지역 그리고 동구 지역 남구 지역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전체 지역보고말을 위해서 전도운동하고 말씀운동하는 것이 또 빛을 바라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주교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랩런트들도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다라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 다라빵하면서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가난과 무능과 질병을 말썸으로 취해주라 그리고 그 친구들이 출소할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바로 다라빵입니다 그래서 어른인 우리 중직자도 다라빵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랩런트들도 이 다라빵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리더예요 영적 서밋이에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이런 시스템과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세워야 되냐 오늘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본론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금을 모르는 보금을 모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망대로 서야 합니다 현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금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전도망대로 지금 다라빵, 지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랩런트 때부터 랩런트 때부터 이걸 하게 되면 리더가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어줘요 그의 이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현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냐 요한보금 8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자녀다 제가 보금 전할 때 92년도에 보금을 알게 되어지고 두류공원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보금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보금 전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너무 뜨거워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선생님은 마귀 자녀입니다 아주머니는 마귀 자녀입니다 근데 한날 제가 멱살을 잡혔거든요 어디서 재수 없는 게 와가지고 마귀 자녀라면서 멱살을 잡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청년때였으니까 근데 제가 다른 말 안 하고 요한보금 8장 4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서 그 멱살 잡고 하는 얘기가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꺼지라는 거예요 더 있다가는 맞겠다 싶어서 꺼져들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분명히 요한보금 8장 44절에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된 삶 지금 우리나라에 큰 뉴스 끌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거짓된 삶이고 인생이 전부 사기로 거짓말하는 인생으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사람이 감옥에 가면 남자 감옥서에 가야 되는지 여자 감옥서에 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렘눈트 있는 현장에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녀의 구분이 없어지고 세상이 이상하게 될 거라는 걸 로마서 1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현장의 사람들은 다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마귀의 자녀가 맞는데 지혜롭게 잘 설명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그 멱살자팬도 괜찮긴 한데 그래도 지혜롭게 잘 설명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그러니까 출애국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 숭배가 나와요 근데 이 우상 숭배는 재앙이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앙 우리 교회 렘눈트 한 명이 지금 국회에 일하고 있습니다 모 의원 속에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렘눈트는 근데 내년에 총선이잖아요 근데 뭘 하고 있느냐 유명한 무당, 무속인을 찾아다녀요 유명한 무당, 무속인을 찾아서 뭘 묻느냐 우리 렘눈트는 답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출신 렘눈트가 지금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무속인을 찾고 무당을 섬겨요 왜 그러냐 다음에 내가 국회의원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이쪽 당, 저쪽 당 상관없이 여러분들 이게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리고 연예인들 전부 우상을 섬겨요 돈을 섬기고요 돈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우상이고요 우상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성경은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냐 재앙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4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 재앙입니다 이걸 알려주라 저는 만나는 사람들한테 왜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지 해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해 보면요 사람들의 정신, 마음 이게 너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정신과 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쥐고 있어요 염려 걱정하고 있어요 내년의 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요 제가 요즘 마음이 우울해서 이게 자꾸 눈물이 나요 약국에 가보니까 갱년기라던데 그래서 그렇습니까 하고 그런데 저도 보금 없으니까 글에 무너지더라고요 우리가 보금이 왜,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내 마음과 정신을 붙잡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쥐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랩렘트들 좋은 대학 가려고 염려 걱정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쥐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마음과 정신이 정상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우리 20대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하루에 3천 원짜리 식사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20대 대학생들이 한 끼당 3천 원도 안 내는 밥으로 이 대학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무너지냐면 너무 마음과 생각이 많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되요 하늘을 떠난 사람이 그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의 말씀을 알려주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복음 속여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복음이 위대한 거고 말씀이 위대한 겁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쉼과 안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씀 외에는 쉼과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더러운 귀신이 붙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붙어있다라고 말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질병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정확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설명하니까 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죠 육신적인 질병의 해결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들려지면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돼요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에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저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가며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질병도 그리스도로 해결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설명하고요 또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죠 히브리스 9장 27절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 번 죽음이 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심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다 죽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히브리스 9장 27절 대통령도 죽고 영웅도 죽고 왕도 죽고요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삽스도 죽었잖아요 앞으로 일론 머스크도 죽게 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연예인들, 경제인들, 정치인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물론 저도 죽겠죠 그런데 저는 심판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살려야 되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28제를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를 두고 울라 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했습니다 이 울으라는 말은 눈물의 의미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랬냐 이게 대물림이 되니까 제가 전도 현장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확인한 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술 중독으로 죽었는데요 아버지도 술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아들도 지금 술로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대물림이 되어집니다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또 아버지가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자기도 모르게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그 상태 자녀를 위해서 왜 울으라라고 했냐 이게 대물림이 되니까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맞으니까요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말씀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랩뉴트 때부터 이거를 증거해야 됩니다 친구들한테 우리 중독부 고등부 중독부 고등부 랩뉴트 때부터 친구들이 다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여기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주변에 모든 어른들이 다 이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망대를 세워서 알려줘야 돼요 이게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누가 뭐래도 전도하는 교회예요 다른 거 안 해요 그리고 우리 랩뉴트들은 세상 나가기 전에 학교 현장에서 이거 증거해야 돼요 강하게 증거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 다 죽어요 공부 1등 하는 친구도 죽고요 잘나가는 선생님도 학원 선생님도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우상 숭배로 재앙을 당하고 있잖아요 어른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돈을 위해서 돈이 우상이니까 돈을 위해서 실컷 돈 벌고 또 돈 벌고 돈에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런데 돈은 가졌는데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똑같이 자녀 문제 온 거예요 본인도 정신과 마음 문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그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현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그대로 주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살릴 수 없어요 사람의 위로도 안 됩니다 이거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말로 사람이 그 어떤 것 갖고 있어도 이거 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도 너무 어려운 사람 만났는데 다른 것 다 핑계예요 돈이 없다 무능하다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마귀의 자녀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계속 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니까 육신도 금방 무너지죠 더러운 귀신이 분명히 있거든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2023년 11월 지금도 더러운 귀신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마다 붙어서 완전히 육신까지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마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약 때문에 육신이 무너지는 것은 이미 정신과 마음이 무너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정신과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너무 출세 야망 성공이라는 우상 숭배 속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그런데 그 외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이 저주제한 가운데 빠진다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저는 중고 랩런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물론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하지만 약간 작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중학 고등학교 랩런트를 위해서 집중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때 이거 알아야 돼요 세상에 이런 거구나 내 친구가 공부는 1등 하지만 내 친구가 왜 여기에 빠져 죽을 거야 내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 내 친구를 복음 통해서 살려야 되겠구나 이게 시대미 여러분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하면 세계 리더가 되어집니다 전 세계 리더 되는 중요한 응답이죠 두 번째입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현장에 신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어떤 신자냐 확신 없는 신자들도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닌대요 그런데 구원을 몰라요 구원망대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저는 장로님도 만났고 권사님도 만났고 집사님도 만나서 복음 전합니다 구원망대 왜 그러냐면 물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 몰라요 장로님도 몰랐고요 권사님도 모르고 집사님도 모르더라고요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현장에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뜻이 뭐냐고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메시야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우리 모든 죄를 끝내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사단을 이긴 왕 사단을 이긴 왕 왜 이걸 모르냐 물어봤다니까요 현장에 교회당은 다니는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게시록 3장 20절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원한 겁니다 현장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이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런 얘기예요 나도 어릴 때 사탕 때문에 그리고 뭐 네 감사합니다 빵 때문에 과자 때문에 어릴 때 교회를 나갔대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릴 때 교회 나가서 어느 전도자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으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구원 받았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실수해도 천국 가요 영원합니다 이거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한테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자꾸 여러분들의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제가 제가 우리나라에서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의 그 얘기를 봤는데요 제가 누군지 얘기는 못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끔찍한 죄를 짓고 이 사람이 출소해가지고 동네 돌아오니까 모든 유튜버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동네 돌아오지 말라고 그 사람을 완전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녔답니다 그 천하의 나쁜 사람이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도 천국 가고 그분도 천국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보금은 놀라운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 이 보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그 천하의 몹쓸죄를 지은 그 사람도 천국 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릴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저는 군대에서 세례를 받는 거 봤거든요 군대 가면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아닙니다 목사님이 세례받은 사람 다 나와 하면 군인들이 다 나와 앉아 있어요 세례 문닭공 없어요 어떻게 세례를 준 줄 알아요 그 목사님이 군사 군인 목사님이신데 물을 이렇게 뿌려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요 군인들이 줄짝 서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반복이 안 됩니다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의 축복은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축복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게시록 3장 20절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모르느냐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 내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안 떠납니다 떠나라고 막 얘기해도 안 떠나요 말씀이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물려주세요 죄송합니다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영접했으면 그게 끝이고 성령 하나님이 선생님과 함께 하십니다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지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 어떤 죄를 짓고 실수해도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멋있죠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거기다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너희가 너희가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지금부터 구하라 내 이름으로 너희 기도를 들어주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여러분들 모든 기도에 다 응답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응답이 10년 만에 받은 게 있어요 제가 기도응답을 20년 만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응답을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 응답 받은 게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제가 세 번째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세상을 종복하고 3단체를 이기려고 하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서밋뿐만 아니라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실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믿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를 해야 지혜도 주시고 실력도 하나님 천재성을 여러분들에게 부여되게 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내일 응답 올 수도 있고요 5년 뒤에 응답 올 수 있고 10년 뒤에 응답 올 수 있어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해라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할 만큼 기도응답을 주신다 약속 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끝난 게 아니죠 누가 보곤 10장 19절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과 정갈은 동물 아니에요 뱀과 정갈은 뭐냐 흑암 사단 귀신들을 밟는다 이 권능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는다 귀신과 마귀와 사단을 이길 권능을 주겠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걸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뱀과 정갈 사단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랩루트 때부터 여러분들 학교 현장이 뱀과 정갈 가득한 현장이에요 학교가 학교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아야 돼요 대학 현장도 마찬가지 직장은 또 어떻습니까 사업장은 또 어떻습니까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전부 뱀과 정갈이 가득한 현장이에요 저는 이것밖에 안 해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사실 아무도 잘 모르지만 이거는 정확하게 압니다 오늘도 이거 하고 왔고요 내일도 이거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가는 현장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마귀 사단 귀신이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완전히 꺾일 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권능을 내게 주었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것도 뱀과 정갈에 잡히는 거예요 너무 못하는 것도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공부를 못하게 하는 이 무능한 무능이잖아요 공부 1등하면 그러면 유능이냐 아니에요 그 친구도 무능 속에 있죠 복은 모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힘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히브리스 1장 14절 히브리스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모든 천사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용으로 섬기는 용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용으로 구원받은 산속자들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창조하셨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천사들 그래서 우리 렘네틱 가는 모든 현장에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천사들이 여러분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섬기는 용이라 분명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이거를 활용하세요 여러분들 가는 현장 두렵다 무섭다 학교가 두렵다 허감을 끊고 그 학교 현장에 천군 천사 동원되도록 기도하세요 분명히 말씀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스 1장 14절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동원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빌리포서 3장 20절 뭡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권이에요 여권이 뭐냐 천국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권은 천국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요 현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본인이 갖고 있는 받은 축복을 너무 몰라요 구원의 망대를 세워야 해요 교회당은 다니는데 모르고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계보고마 여러분들 왜 왜 서밋이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보고마 해야 돼요 여러분들 탑에 올라가야 돼요 세계보고마 때문에 삼단체를 이길 힘이 있어야 돼요 세계보고마 때문에 근데 그 힘을 주시겠다 약속한 겁니다 이거를요 몰라가지고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 이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알려주세요 구원의 망대 세워가기를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장입니다 우리 현장에는 후대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후대들이 우리가 세워야 할 랩런트 망대 우리는 전도망대를 세워야 되고요 구원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인들 그리고 전세계 기독교인들 모릅니다 제가 만나본 현장에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알려줍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성경을 알려줘야 돼요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후대들이 랩런트 망대를 우리가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 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늘 일곱 가지 얘기하잖아요 독서 여러분들 세상 것 알아야 됩니다 독서는 세상 것을 아는 겁니다 세상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독서해야 돼요 이 분야에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진리는 아니에요 독서 책은 진리 없어요 이 땅에는 근데 왜 독서를 해야 되냐면 세상 것을 알아야 돼요 삼단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러분들 프리메이슨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저는 만났습니다 프리메이슨 캐나다에 있을 때 프리메이슨 만났어요 프리메이슨이 뭐하고 있는지 압니다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장에 프리메이슨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뭔가 딸린다는 거 느낄 겁니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이 사람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털린 공부 거짓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아는 척하고 있어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독서해야 돼요 저는 이번에 어떤 책을 읽었냐면 일본 학자인데 마스다 히로야라는 학자가 쓴 지방 소멸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근데 지방 소멸 도쿄와 일본 전역에 왜 지방의 소멸이 일어나느냐 아 그렇구나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구를 봤거든요 그리고 대구를 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대구에서 어떻게 보금 전화해야 될 거인가 알아야 합니다 배우는 겁니다 세상 것을 배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세상 것을 알아야 세상을 살려요 그래서 책 읽어야 돼요 거기다가 우리 랩네트 선배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언어 언어를 하면요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영어를 무시하는데 구글 번역 잘 되어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구글 번역 가끔가다 엉터리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어를 한다면 세상 살리는데 유리해요 그래서 독서해야 돼요 그런데 책은 진리가 아니에요 책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것 알고 있어야 돼요 살려야 되니까 프리메이슨 유에이지 멤버 여러분들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살리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서해야 돼요 언어도 해야 돼요 지금 이거 모르면 리더 될 수 없어요 서밋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를 살릴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기준입니다 뭐 해도 성경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 이 다섯 가지 기초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전부 말씀이잖아요 이게 전부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뭡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인물 연구도 해야 돼요 훌륭한 사람 많죠 그런데 훌륭한데 전부 영적 문제 단 한 사람도 예외였습니다 영웅이 없어요 전부 다 영적 문제예요 다 영적 문제입니다 세상에 대통령도 영적 문제 세상에 왕도 영적 문제 정치인도 연예인도 전부 다 영적 문제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생 세 가지 문제 해결 돈이 우상되어 있는 저 사람들 이게 이것으로 끝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이걸 붙잡고 알려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인물들이 많습니까 전부 영적 문제 다 여기 다 주고 가고 있어요 지금 또 마약 때문에 연예인도 얼마나 지금 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광고 수익요를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에 이 마약 때문에 그 광고 수익요의 몇 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어줘야 돼요 그럼 과연 그게 돈을 벌은 겁니까 그게 과연 성공한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 그대로인데요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인물들이 다 영적 문제 가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랩루트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세 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껍데기만 알고 있잖아요 껍데기 지금 전쟁이 일어난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안 왔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직 안 왔다 올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가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1 아까 우리 찬양도 했잖아요 1, 3, 8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경 충만 랩루트들이 이 응답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우리 랩루트들은 금, 토, 일 이 예배의 모든 답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모든 답을 가질 뿐만 아니라 기도로 인도 받는 거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랩루트들을 세계보금하는 서미스로 세울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보금 분명히 할 거예요 그 은약 가운데 다 가라 우리 후대들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오직 오직 가운데 다 가라 오직이 뭐냐 달란트 발견이에요 하나님이 내겨주신 천재의 성을 발견해라 이걸 가지고 성인식 여러분들 중학교 때부터 발견해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 책도 보고 말씀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겨주신 천재의 성을 발견해야 돼요 있어요 다 똑같이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다 다르게 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요리사도 나올 것이고 또 뇌에 연구하는 과학자도 나올 것이고 또 로봇 로봇 공항에 또 로봇을 향한 뭐 굉장한 또 응답을 누릴 랩노도 있을 것이고 각 분야가 다 있을 겁니다 천재의 성을 찾는 것이 오직이다 하나님은 그 오직을 주셨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달란트를 발견해라 저는 저도 지금 이 나이에 달란트가 발견돼가지고 언제 시작할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인데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딱 발견해서 시작이 되었구나 나의 CBDIP 나의 CBDIP 그리고 여섯 번째 뭐죠 유일성 속에다 가라 유일성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 따라오는 다른 불신자들이 전혀 못 따라오는 유일성 속에다 가라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만남을 주실 겁니다 또 그런 응답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부림 쳐야 돼요 그리고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서밋 회사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지 봐야 합니다 근데 보금 없이 들어가면 노예 돼요 보금이 있어서 들어가면 세상 밖을 전문성의 응답을 보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전문인이 부족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불신자들을 전문인으로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인턴십하면 돼요 보금 외에 보금은 없기 때문에 영점 문제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전문성이 있어요 이거 있을 때 사명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부림 쳐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 몸부림 쳐야 돼요 내가 저 분야에 불신자 저 사람한테 내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혹시 일론 머스크 기업에 더 가려고 혹시 CBDIP 있는 친구 있습니까? 미국에? 해야 돼요 내가 구글이라는 회사에 입사해야 되겠다 해야 합니다 구글에서 과연 어떤 걸 하는지 봐야 됩니다 보금 없이 더 가면 놓아야 돼요 보금 없이 더 가면 놓아야 됩니다 보금 믿고 더 가면 전부 여러분의 전문성이 돼요 불신자 거를 다 뺏어와야 돼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랩런트들이 전쟁에 들어가는 용사예요 세상 것을 다 뺏어와야 돼요 전부 허감으로 가잖아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고 전문성 이게 사명식이 딱 돼야 돼요 그래 놓고 재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재창조라는 말이 뭐냐면 완전히 문화를 바꿀 만큼 응답을 누려야 돼요 문화를 바꿀 만큼 파송식이죠 전도와 성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불신자를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불신자는 전문인이에요 배워야 돼요 근데 그냥 들어가면 놓아야 돼요 우리는 보금 가지고 들어가야 그들을 살리고 내 전문성이 강화돼요 강화 강화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 문화를 바꿀 재창조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후대들은 그래서 우리 모든 어른들이 이 후대를 만들어내기를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전도 시스템도 해야 돼요 전도 시스템 근데 이제는 시스템 전도도 해야 합니다 제가 뷰티지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 뷰티지교의 사역자들이 뭐 양로원이나 지역이나 교회에다가서 헤어를 해주고 웹컵을 해주면서 보금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전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용을 하고 헤어를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영접하면 다라빵이 개설돼요 그래서 보금을 전하고 영접하고 다라빵이 개설되어지면 전도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전도를 해야 되냐 플랫폼 망대 시스템을 세우고 전도가 되도록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서 및 기능서 및 문화서 및 대야 전도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말을 많이 해가 기춘이 나는데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레벨트들이 악작같이 노력해야 돼 악작같이 맞나? 악작같이 노력해야 돼 저는 너무 영어단을 하루에 열 개씩 악작같이 외웠어요 왜 그러냐 영어를 종복해야 학교를 나가니까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내가 하는 이 사업 분야에 악작같이 불신자한테 배울 겁니다 송호관 불신자 밑에 가서 내가 악작같이 배울 거예요 내가 그들을 노예가 아니다 내가 그들을 살린다 다만 앞으로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질 걸 바라고 시스템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서 및 기능서 및 문화서 및 전도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야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삼단체 노예로 가면 전도 안 됩니다 삼단체가 비웃습니다 프리메이슨이 여러분들 프리메이슨은 비밀요원들이에요 자기들끼리 쩡이 있어요 쩡 자기들끼리 쩡이 있습니다 근데 그 프리메이슨도 계급이 있는데 그 계급까지 올라가니까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올라가는지 몰라요 우리 랩렌트는 공짜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피와 땀을 해야 돼요 피와 땀이 들어가야 돼요 영적 서밋이 맞다면 기능과 문화 서밋을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놓아야 돼요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대학과 세상의 모든 직장은 허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거를 깨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만의 기능성 및 문화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뷰티 주기에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랩렌트가 이제 미용 고등학교 들어가고 또 미용 자격증을 따고 이 아이가 미용 가지고 시스템을 세울 수 있으면 그게 전도다 플랫폼 전도고 망대 전도다 우리가 전도 시스템도 세워야 되지만 시스템 전도를 시작하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시스템이 있어야 전도 돼요 내가 시스템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이 언약 속에 저 사람 치유할 수 있다는 거 믿음 가지고 시스템이 돼야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 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학교 현장이 사단과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 현장이 허감과 사단의 현장 아닙니까 솔직히 그걸 바꿀 힘이 있다니까요 그 영적 서미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 우리 어른뿐만 아니라 모든 렘넘트들이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치유하는 전도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거는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